아 잠깐만, 야 아니 뭘 개판이야 아 들어가 허헿허헣 개판이야 들어가, 이씨 들어와, 들어와 아 씨 들어와, 이씨 자 뭐하는거야 난장판이야 이건 난장판이네요 원래 이런거였나요? 돌바위에 3명이나 있어 안돼! 저거 뭐야?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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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죽는게 더 많아 떨어져 죽는게 더 많아 밀려서 죽어놨고 아까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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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칠하고 있는거 봐 저거 뭐야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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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치도 조격합시다 우리치도 왼쪽 칼칠해 왼쪽 칼칠 빨리 아아 아아 우리팀 분열 분열 아니 이거 뭐야 원래 이랬던거 아니지않았어? 왜 갑자기 방어전이 됐는데 진짜 개판인데 진짜 개판인데 걔도 옆 아니 바다에 빠지는 사람 뭔데 왜 자꾸 바다에 빠져 아니 누나 옆에서만 봐봐 시체 막 다 떨어지고 겁나 웃겨 이거 시체 막 바다로 다 떨어져 아 피바다야 바다가 시체도 막 떨어지 시체가 아닌 사람들도 막 떨어지잖아 지금 아 막혔다 아 아주 개판이네 자 다음 어디서 찍을까 자 다음 어디서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야 이거 빨리 끝낼까 음